송사탕 같은 애절함이 가득한 완벽한 감성 비타민 같은 그녀 김하연이 노래합니다 두 여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 사람이 두 여인을 사랑해도 되는 건가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안될지 알려드리기 어차피 인생은 썩는 거라고 그 누가 말하던 건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어차피 성준 두 여인 이 세상에 내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 사람만 사랑을 할래요 한 사람이 수여인을 사랑해도 되는 건가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안될지 알려드리기 어차피 인생은 영국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 건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그냥 갈래요 어차피 성준 두 여인 이차피 성준 두 여인 이차피 성준 두 여인 이 세상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세상에 내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할래요 이차피 성준 두 여인 냑이 이차피 성준 두 여인 이차피 번호로 안될 여기가